바로 그 다음번 이어가보죠.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에서 그래서 그전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내오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 목소리가 슬슬 무게감이 실리나 봅니다.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상민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죠.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도 나와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누구의 편을 그렇게 딱히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민주당 내의 과거의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렇죠. 황지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상민 의원.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직 사퇴해야 된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결심을 하고서야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참 민주당도 딱합니다. 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라고 뭐 기사에는 썼지만 사실 뭐 어느 계열로도 분류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쇼프로 라기보다는 시사프로 그리고 또 시사예능프로 이런 데 많이 출연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자. 이 의원은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별적 대응. 네. 여기 당헌을 얘기했네요. 민주당이 뭐 당헌이 쉽게 자기들이 고치고 입맛대로 바꾸니까 뭐 그렇게 의미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 읽어보자면 사무총장이 당 사무를 관장하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된 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당대표도 포함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그리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당헌을 근거를 통해서 한마디로 사무총장이 칼을 빼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압박을 하는 겁니다. 당의 원로로서. 그렇죠. 네. 이거 이상민 의원도 꽤 선수가 높은 걸로 알고는 사선이었던가요? 이상민 의원이. 이상민 의원이 사선인가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스스로가 이제 면책특권 그러니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폐기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그 위치에 되니까 오히려 농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체포특권을 100% 10분 활용하는 것에 예행 연습까지 했어요. 이제 자신의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잖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구속이 되든 말든 결정이 되는데 이 단계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당장 현재는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임시회기 중이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발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가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기가 끝난 다음에 체포를 해야 되는데 3월에 장담하는데 임시회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또 열 겁니다. 지금 민지당은 임시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해임을 건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탄핵을 발의하면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이니까 탄핵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양쪽으로 다 막을 수 있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 양쪽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체포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본인은 체포가 되지 않는데 본인은 살아남고 당 차원으로 죽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영장 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영장실치 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서라. 단, 개별적으로 당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민주당 의원이니까 검찰의 수사 형태가 위법적이고 또 별건 수사를 남발하는데 이걸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별건 수사라는 얘기는 조금 여기서는 얘기가 달라요. 보통 어떤 수사가 있을 때 별건 수사라면 이 수사로 못 잡아넣을 때 다른 걸로 수사해서 잡아넣잖아요. 상관없는 걸.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별건이라고 보기 굉장히 애매하죠. 별건이라고 보기 애매하죠. 아니, 그 대북손금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었잖아요. 그 상대가. 그 쌍방울을 파다 보니까 대북손금이라는 위중한 사안이 나온 거죠. 이게 어떻게 별건입니까? 네, 전혀 별건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게다가 그 쌍방울이 대북손금을 이재명과 상관없이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됐다는 정황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도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신분으로서 별건 수사라는 워딩을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국민들이 검찰의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로감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검찰에 대한 피로감은 뭐가 있어요? 네. 요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검찰공화국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장님 짜라도 검찰공화국 이러면서. 검찰공화국이라서 다행이다. 개비스콘. 대한민국 정상화 검찰의 책임진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바로 서려면 검찰이 일 열심히 해야죠. 검찰이 흔히 얘기하는 시체말로 항상 뻑하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과거의 검찰, 과거의 검찰 그런 것처럼 칼을 마음대로 칼춤을 추기를 해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검찰이 칼춤 춘다고 누가 법원 입 다 받아줍니까? 그러니까요. 법원은 자기들이 다 틀어지고 있으면서. 법원은 다 자기들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영장실질심에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게요. 사법부를 그렇게 쥐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안 받으려는 이유는? 아예 조금이라도 여제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저 이재명이는. 또 심지어 그렇게 되면 잠시 당을 비우게 되고 당무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오다 보면 반드시 자기의 세력이 흔들릴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에서 축출될 겁니다. 아마. 국민들이 검총 출신 대통령으로 세운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네요. 왜 세웠겠습니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폐약지를 전부 다 밟은 세권에서 박살내라는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과로서 말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다 처벌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 오히려 정말 밀어붙이는 거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저기 뭐야. 노조. 세금 1,500억씩 받아간 노조들 회계장부 공개 못한다고 하니까 다 끊으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게 민심입니다. 끊으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말 그대로 독단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민심인 걸 아는 거죠. 세상에. 세금을 1,500억씩 처먹으면서 얻다 썼는지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거 도둑 아니에요? 세금 약탈이라고 표현했죠. 세금 약탈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국민들을 세금 노예로 여기고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갔어. 그러니까요. 그 어디 갔나 봤더니 다 노조들이 처먹고 있었네? 아니, 세수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많았는데 수입은 어느 정권보다 많았는데 빚이 아예 유사일에 가장 늘어버렸어요. 노조가 뜯어먹고 김정은이 뜯어먹고 또 누가 뜯어먹었을까? 그러게요. 태양광으로 또 뜯어먹었을까요? 그렇죠. H모 그쪽 라인에서 또. 전국도 나무 다 밀어버리고. 네. 게다가 뭐 그 전기버스는 뭐 다 중국산으로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요. 네. 누가 우리 세금 우리 주머니에서 꺼내간 세금 다 뜯어먹은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박근혜 정부 말 때 이제 슈퍼컴퓨터도 도입하고 그렇죠? 그리고 담배값도 인상을 했고. 말 그대로 손에 피 묻히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이 다 했단 말입니다. 국세청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진짜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부장님이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니까 뭔가 등줄기에서 이렇게 쫙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다 쓰니까 민주당 정권 5년만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국민들 먹을 거 못 먹고 새벽같이 이렇게 나와서 일해가지고 낸 세금을 그런 데다 써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말이에요. 아무 죄의식 없이. 그리고 지들은 그 돈 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해외연수가. 네. 그럼 나라의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의 총수는 감옥에 쳐놓고 있었고. 참 그렇습니다. 진짜. 아 이거는 저는 진짜 부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좀 밝힐 거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정치 보복이니 뭐 우리나라가 5년마다 계속 싸움만 이렇게 이어가느니 하는데 그래도 밝힐 거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비 천조가 넘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재인 민주당 옆에 탁 잘라붙어서 세금 빨아먹은 것들은 싹 다 쳐내야죠.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무슨 세금 노예도 아니고 언제까지 세금을 뜯깁니까 그런 것들한테.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은 좌우 안 가리고 다 잡을 거예요. 전부 이거 싹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요.